안녕하십니까 아정찬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작년에 공부하셔서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공부를 성인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빨리 끝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한 해 뒤에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생활도 좀 망가진다는 어렵게 되고 또 주위 인간관계도 단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무라는 것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작 나중에 합격해도 쓸모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결심하셨다면 뭔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따시는 걸 거잖아요.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 한 해 2021년도 한 해 2021년도 1년 공부하셔서 꼭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마라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막 의욕이 앞서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고 막 그냥 막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진짜로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또 정신력도 헤어져가지고 공부가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쭈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죠. 시골 마라톤이라는데 시작할 때 너무 이빠이 막 이렇게 피치를 올려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체력과 정신력의 해의로 인해서 막상 시험을 볼 때 공부하는 양이 절대량이 부족해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라 생각하시고 시작할 때는 여유있게 시작하시면서 점점점 봄을 지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서 마지막에 뭐죠? 피치를 올려야 되는 거죠. 막판 스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임박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지금 11월, 12월 아니면 1월 달에 1시간 투자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시험 봤을 때 기억이 날까요? 안 나겠죠. 오히려 시험이 임박했을 때 공부했던 것들이 더 기억이 잘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체력을 많이 소비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차근차근 우리 카페에서 올려주는 강의만 보시면서 쫓아오시면서 봄, 여름, 가을이 되면서 점점점 피치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은 봄철까지는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데 막상 여름이 되고 가을이 돼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하셔가지고 몇 년간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여유롭게 시작하시면서 점점점 피치를 올려야 되는 것이 공유중개사 시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하실 때는 뭐냐면 민법부터 정복한다. 이건 잘못된 명제라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시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강의하시는 분들도 특히 아니면 선배분들이나 일단 민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민법부터 완벽하게 잡은 후에 2차 감옥으로 접근하라.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잘못된 명제예요. 왜냐하면 민법이 정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 정복이 돼야 민법을 정복하고 2차 감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합격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민법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계속 봐야 되는 감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정복되면 2차 감옥으로 넘어가라. 이 명제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1차, 2차를 동차 합격하지 못하고 1차 따로, 2차 따로 공부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12월이나 1월에 공부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민법과 부동산학개론 1차 감옥 위주로 공부하되 2차 감옥도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2차 감옥 중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극복할 수 있는 감옥 세법, 중개사법, 지적법 부분은 봄철이 되기 전까지, 봄이 끝나기 전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분들이 가을이 됐는데 세법이 너무 어렵대요. 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세법을 공부 안 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미리 봄이 되기 전까지 내가 세법이나 지적법 아니면 중개사법 정도는 어느 정도 끝내고 난 상태에서 여름이 돼야 2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민법하고 부동산학개론만 열심히 해가지고 여름이 됐어요. 근데 민법, 부동산학개론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2차 감옥은 하나도 공부를 안 한 상태라면 결국은 그해 2차를 포기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작할 때 2차 감옥도 함께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막연히 12월,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달력을 놓고 아니면 다이어리를 놓고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한 번 하루하루를 한 번 어떤 감옥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한 번 계획서를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물론 계획표대로 계획대로 지켜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 배분과 관련된 계획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요령은 봄이 되기 전까지는 1차 감옥이 중요하니까 1차 감옥의 한 60%의 시간을 배분하고요. 40% 정도의 2차 감옥의 시간을 배분해가지고 한 번 계획표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민법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나는 몇 년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법 실력이 맨날 금요한 그 꼴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최종적으로 머릿속에 암기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암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공부에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에 독이 됩니다. 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외웠어요. 외우고 나서 또 볼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웠지만 외운 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을 검토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부에 엄청난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여름이 될 때까지는 암기보다는 뭐 하려고요? 이해하려고. 자꾸 무슨 말인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하려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가을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외우긴 하셔야 되지만 그 암기하는 것이 무엇을 전진합니까?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가 돼야 살아있는 지식이고 문제를 푸는 데 적응할 수 있는 지식인 거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암기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시작할 때는 암기하는 것이 오히려 민법의 공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강제 말씀드리고 민법은 이해 위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드린 건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인 거죠. 첫째, 민법은, 아 민법이 아니라 공인 중에서 공부는 마라톤이다. 시작할 때는 아, 뭐죠? 여유 있게 접근하시고 시간이, 시험이 임박했을 때 피치를 올리셔야 되지 시작할 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셔서 마지막에 피치를 올리지 못한다면 1년간 공부한 것이 허수화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을 끝내고 2차 가면 명제가 잘못됐다. 봄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개사법이나 세법이나 지지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2차 가면 또 함께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 여름이 돼서 2차를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막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달력이나 다율을 펴놓으시고 계획표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계획표를 만들 때 봄이 되기 전까지는 1차 가면의 시간을 60%로 배치하고 나머지 40% 정도에는 2차 가면을 병행해 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민법은 이해가 시작이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한다면 그것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시작할 때는 자꾸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또 알맞게 하셔서 2021년도에는 원하시는 합격에 모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